전국에 계신 메가스토리 고3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거프심 장영진입니다. 얘들아 반가워. 첫 시험, 3월 학평을 앞두고 첫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 과정, 의미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레나요? 첫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지? 뭐가 있나? 첫 만남? 첫 인사? 아니면 첫인상? 이게 사람한테 첫인상이 진짜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3월 학평을 어떻게 치느냐? 이것도 첫인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첫사랑? 첫사랑은 풋풋하잖아. 무조건 좋은 거야. 첫 시험, 첫 시험. 이런 의미를 부여하자. 3월 학평을 그냥 밋밋하게 때가 되면 치는 거죠. 되게 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생각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첫 시험. 왜? 그동안 한 달 넘게 열심히 공부해왔잖아. 아 이것에 대한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남은 2월도 제대로 보내자고. 자 지금 이게 좀 지쳐있을 거잖아. 그치? 1월 첫이랑 똑같아? 아닐걸? 약간 느슨해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치? 밤에 공부도 이제 다 잘 안돼. 또 유튜브에 빠졌어. 뻔해. 되게 많아. 그런 애들. 이 메가스터디 탁에 어플 딱 깔아가지고 강의 좀 보다가 에이. 한 문제 풀고 네이버 검색하고 한 문제 풀고 뭐하고. 아마 이럴 가능성은 큰데. 얘들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 뭘? 지금 3월 학평을 생각하면서. 어 이것이 나의 첫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알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겨울의 끝이야. 언제가. 지금이 아니고. 3월 학평이.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1월 2월은 방학이잖아요. 그죠? 3월날 이제 진짜 고3이 되는 첫 시작이 3월 1일이 될 텐데. 그 전까지 1, 2월이 되게 중요해. 수능 준비를 10개월을 보통 하는데. 그러면 10개월 중에 1, 2월은 5분의 1이잖아요. 두 달. 그런데 있잖아. 공부를 실제 할 수 있는 양.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이런 비율로 따지면. 다른 거 안 하고 수능 준비하고. 이러면 되잖아. 이게 절반 가까이 돼. 진짜로. 그런데 아직 그게 끝난 게 아니고. 1월은 끝났지만 2월이 한참 남았단 말이지. 이 남은 2월 기간까지를 정말 내실 있게 충실하게 보내자. 다시 한 번 마음 먹어야 돼. 1월 1일날 마음가짐과 지금 다르잖아. 그치?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지금 다시 계기를 잡고 마음을 먹고 다시 일어나야 돼. 알겠지? 그러한 과정이 겨울이야. 그 겨울 과정의 끝이 3월 학평이야. 그치? 겨울을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보내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3월 학평의 결과를 한 번 보겠어. 주변에 얘기 좀 해놔. 뭐라고? 나 3월 학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결과를 보여줄게. 이렇게. 그런 말 잘 못하죠.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한다? 왜? 약간 자신도 없고. 괜한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그냥 밋밋한 결과 나오면 창피할까 봐. 그치? 그래서 하라는 거야. 보통 금연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거야. 주변에 알려야 돼. 알려서 나 금연 했어요. 라고 알리고 나. 학생들한테 금연 얘기하니까 좀 안 어울리나? 어쨌든 비슷한 거야. 얘들아. 우리의 겨울을 3월 학평을 통해서 점검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하게 돼 있고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야? 굿앤배드. 이것도 3월 학평을 겨울 공부에 평가로 하자라고 하면 맨날 이래. 아 제가요. 여기 좀 부족했네요. 제가요. 사실 좀 놀았어요. 안 돼. 그러지 말고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잘한 것부터 챙겨. 알겠네? 정말 제가 1, 2월 힘들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내신만 했었는데 이제 수능 문제들 풀 수 있어요. 제가요. 미적분도 했답니다. 제가 수투도 이제 내신이 아닌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풀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알겠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부터 잘 챙겨. 알겠네? 그 다음에 배드가 아니라 보완할 거야. 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삼각함수 만만치 않은데? 수열은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보완 지점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잘 평가해줘야 그래야 남들도 제 훌륭한 아이다. 제 열심히 하는 아이다. 이렇게 봐준단 말이야. 알겠네? 자 그러니까 굿 잘 챙기고 배드를 보완할 지점을 찾는 1, 2월의 마지막 코스가 삼각형이다 라고 마음 먹고 지금 다시 열심히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올해만 해당하는데 새 시험이야. 무슨 시험? 첫 시험인데 새 시험이야. 왜? 교과관정이 바뀌었잖아. 생각보다 많이 변했어. 선생님 이미 캐스트 다 찍어놨어. 그래서 뭐가 변했고 강의는 어떻게? 각각의 과목들의 특징은 뭐고? 각 단원들의 중요한 상태는 무엇인지 다 설명해놨어. 그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수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수원에서 삼각함수와 수열은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단원이 되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얘기 다 해놨어. 그치? 그러한 의미를 이번 첫 시험에서 3월 학평 시험에서 잘 확인하고 한 번 더 다져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이야. 혼자 하기 힘들 거야. 당연하죠. 해설 강의를 반드시 잘 들으세요. 문제 각각에 대한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있잖아. 아 진짜 새로운 시험 범위에 새로운 시험 과목의 수능에 입각한 3월 학평이 이렇게 나왔으니 야 이제 이 과목들에 대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는 조언을 해줄 거란 말이지. 그 조언을 참고해서 야 그래 새 시험의 틀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잘 확인하고 가자. 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얘들아. 오답 정리. 단순 오답이 아니야. 아 내가 약한 지점이 뭐야. 아까 배드라 그랬지. 아 내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오답 정리 과정에서 잘 나타나니까 오답을 잘 정리하는 것까지 두 번째 얘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이런 거겠죠. 겨울이 가니까 누가 와요. 여름이 벌써 와요. 아니지. 봄이 오겠지. 봄의 시작이야.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작년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선생님한테는. 뭐가 충격적이냐면 애들이 자 겨울 끝. 3월 학평. 안 와. 없어. 수능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진짜 그 아이들이 진짜 아무도 안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돼서야 꾸물꾸물 나타나서 선생님 국적국적. 수능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무려 3, 4, 5, 6월. 4개월이 지나서 여름방학 딱 나타나서 선생님 이제 수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이런 애들이. 내신에 상당할 정도로 푹 빠졌다가 내가 수능을 하긴 했었는데 겨울에 좀 이런 상태로. 끝나. 그러면 안 돼. 봄은 있잖아. 이번 봄은 이렇게 강조해 줄게요. 이번 봄은 3, 4, 5, 6. 겨울에 했던 것을 지속. 지속. 공부를. 겨울 공부를. 겨울 공부를. 지속해야 해. 지속하면 승리해.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속하지 않을 테니까. 되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한다. 얘들아. 진짜야. 겨울 공부를 지속해야 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개념은 이제 좀 다져진 것 같아. 아까 굿 했지. 그 부분을 잘 과목과 단어를 잘 파악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늘려.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라고. 또 개념 자체가 아직 좀 부족한 데가 있을 거야. 거기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다져. 알겠니? 실정 개념이든 교과 개념이든 다지라고. 개념과 문표를 해야 되는 지점을 구별하시라고. 그리고 이제는 시작 포인트가 아니잖아. 내게 맞는 강의가 무엇인지 나한테 필요한 단원에 필요한 강의는 무엇인지 구별하는 눈이 생길 거야. 이것을 구별해서 계획을 세우고 겨울 공부를 지속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줄게.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매일매일. 수능 모의고사. 수능 수학 문제를 5개 이상 풀어. 10개만 더 좋아. 매일매일. 중단 없이. 심지어 내신 기간에도. 에이 그건 좀 오반데요. 내신 기간에 쉬운 거 풀어. 그래도 그 과정이 중요해. 알겠니? 내신 기간에 3점짜리 5개. 5분이면 풀잖아. 그치? 에이 5분이 뭐야. 3분 30초면 풀잖아. 이 정도 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지속했고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내신이 끝나면 좀 더 많이 하고. 이게 4개월 쌓이면 엄청난 힘이 돼요. 왜냐하면 4개월을 중단한 아이들은 겨울에 했던 게 과거야. 그런데 내가 지속하잖아. 그러면 봄으로 계속 그걸 4개월 연장하면 난 6개월 수능 공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엄청난 차이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번 3월 학평을 계기로 새로운 패턴으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3월 학평의 의미를 그렇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퀘스트, 여러 가지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만납시다.